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착공 7년 만인 내일 개통돼 영양청송 영덕 등 경북 동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집니다. 내일 개통되는 상주 영덕 고속도로는 총 연장 107.6km로 2조 7500억 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들었고 3시간 걸리던 상주 영덕 간 차량 운행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. 또 영덕에서 서울 간도 3시간이면 가능해 동해안권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됩니다. 특히 충남 당진에서 대전과 세종시 상주 안동 영덕을 잇는 300km의 동서 4축 고속도로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지역 간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개통식은 내일 오후 2시 의성 휴게소에서 열리고 차량 통행은 오후 6시부터 가능합니다. 다행히 고속도로를 잘 가능합니다.